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회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6과 142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6, Better Together 레슨 6 Reading 1 Many heads are better than one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 142쪽 첫째 줄입니다 If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만약에 두 개의 머리가 하나의 머리보다 더 낫다면 즉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면 Then 그렇다면 What could hundreds of heads accomplish? hundreds는 수백이죠 accomplish는 성취하다 수백 개의 머리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This question 할 때의 this는 question을 꾸며주는 지시형용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Was the origin of crowd sourcing? Crowd sourcing의 기원이었습니다 Origin 기원이죠 The word crowd sourcing Crowd sourcing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Crowd sourcing이라는 것은 대중을 통해 돈과 전을 모으는 모금 방식을 crowd sourcing이라고 부릅니다 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이 단어는 comes from 뭐뭐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뭐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combination 조합이죠 크라우드는 물이 아웃소싱은 외부 조달입니다 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이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와 외부 조달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it is based on the belief that 자 그것은 대절이야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빌리프와 대절 전체는 동격이죠 자 이 시간에 키는 것은 크라우드 소싱이구요 be based on 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기초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getting ia는 동격절을 이끄는 자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 구입니다 자 getting input 자 투입을 얻기 from a large group of people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input을 얻는 투입을 얻는 것이 can read to better solution 더 나은 해결책을 이끌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에 크라우드 소싱은 기초하고 있습니다 read to는 어디어디로 이끌다 라는 뜻이죠 although the term 크라우드 소싱 was first coined by a magazine editor in 2005 자 term이라는 건 용어라는 뜻이구요 자 코인은 만들단 뜻입니다 여기서 be coined by라는 표현으로 쓰였으니까 여기서는 만들어지게 되다는 뜻이죠 magazine editor라는 거는 잡지 편집자입니다 비록 그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용어가 2005년에 한 잡지 편집자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긴 했지만 people have used this method throughout history 자 throughout history는 역사 내내죠 사람들이 역사들 내내 역사 내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is method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크라우드 소싱이 되겠습니다 자 let's find out 발견합시다 자 how yeah는 동사구 find out의 목적으로 쓰였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how people have found better solution to problem by cloud sourc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 크라우드 소싱을 함으로써 어떻게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을 발견해 왔는지 우리 찾아봅시다 let's는 let us를 줄인 말이죠 뭐뭐 합시다 자유의 여신상은 is one of the world's most symbolic monument 자 원 오브 더 형용사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세계에서 가장 symbolic 상징적인 monument 기념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태츠라는 것은 조각상이란 뜻이고요 liberty는 자유입니다 however 그러나 without the effort of many ordinary people 자 ordinary는 평범한이라는 뜻이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저기서 without은 이 푸저를 대신하는 가장법 과거 완료입니다 왜요? 뒤에 would have pp라는 가장법 과거 완료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구호조스 하면 아주 멋진이죠 자 디스 구호조스 스태츄 즉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 이 아주 멋진 자유의 여신상 조각상은 would have never become one of the 아메리카스 most famous landmark 미국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되지 못했을 텐데 자 이 말 속에는 많은 보통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라는 직세법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The Magnificent Statue of Liberty In the 1800s 1800년도 후반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미국으로 선물로써 주어졌습니다 자 이 그 웅장한 자유의 여신상은 한 프랑스 조각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구요 1800년도 후반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미국으로 선물로써 주어졌습니다 자 워즈 디자인드 워즈 기븐 두개가 병렬구조 이룬다는걸 알 수 있겠죠 더 스태츄 그 동상은 워즈 센트 뉴욕 자 뉴욕으로 보내졌습니다 인피시즈 조각이 난 채로 어웨이딩 어셈블리 조립을 기다리면서 어셈블리 조립이죠 자 그 동상은 즉 여기서 나중에 자유의 여신상이 되는데요 그 동상은 조립을 기다리면서 조각이 난 채로 뉴욕으로 보내졌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는 could not afford to fund the base for the statue 자 그 조각상을 위한 받침대 자금을 댈 여력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can not afford to 부정사 뭐 뭐 할 형편이 안되다 여기서 자 펀드는 자금을 대단 뜻이구요 base는 받침대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조각상을 위한 받침대 자금을 댈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so 그래서 더 피시즈 그 조각들이 레이 인 스토리지 박스 자 보관박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퍼셔브러먼스 여러 달 동안 자 레이라는 거는 자동사 라이의 과거 형태죠 스토리지는 보관입니다 자 자동사 라이의 과거형이 레이구요 과거분사가 레인입니다 ing 붙여서 라잉을 쓰면 그때는 눕기 이런 뜻이죠 자 타동사 레이는 눕히기입니다 자 레이의 과거 형태는 레이드구요 과거분사는 레이드입니다 레잉을 쓰면 그때는 눕히기가 되죠 라이가 거짓말한 뜻도 있습니다 자 라이의 과거 형태는 라이드구요 과거분사는 라이드입니다 ing 붙여가지고 라잉을 쓰면 그때는 거짓말하기라는 뜻이 되겠죠 자 된 바로 그때 an influential newspaper editor named Joseph Pulitzer 자 조셉 Pulitzer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영향력이 있는 신문 편집자가 had a brilliant idea 아주 뛰어난 생각을 했습니다 자 influential라면 영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구요 과거분사 네임드는 에디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rilliant는 뛰어난 이라는 뜻이죠 using his newspaper 그의 신문을 이용하여 he promoted a fundraising campaign targeted at the general public 자 general public 하면 일반 대중입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자 targeted 대상으로 한 겨냥한 자 일반 대중을 겨냥하게 된 fundraising campaign 기금 모으기 캠페인을 그가 홍보했습니다 promote 홍보하다 자 in just five months 5개월이 지난 이후에 더 캠페인은 raised over 100,000 dollars from more than 120,000 donors around country around country 전국적으로 12만명 이상의 기부자들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raise 모으다 raised 모았다 자 돈어는 기부자들이죠 자 자동사 rise는 오르단 뜻입니다 rise의 과거는 rose구요 과거분사 reason이죠 하지만 타동사 raise는 올리다 돈을 모으다 키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raise의 과거는 raised 구요 과거분사 raised 입니다 자 자유여신상 조각들이 왜 여러 달 동안 보관함 안에 놓여 있었는가 자 it was because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the US government could not afford to fund the base for the statue 자 미국 정부가 그 조각상의 받침대를 위하여 기금을 모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most of the donations 대부분의 기부금은 자 이 도네이션 기부죠 less than 1달러 1달러 이하였습니다 less than 뭐뭐 이하 however 그러나 all together 모두 합했을 때 the money was enough to cover the cost of building the base for the statue 조각상을 위한 베이스 받침대를 만드는 비용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커버라는 것은 뭐뭐가 되다 이런 뜻 뭐뭐를 다루다 이런 뜻이죠 there was even enough money left over to give the sculpture a gift 자 기부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모두 쓰는 사용식 동사입니다 스컵터라는 건 조각가죠 조각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left over 남겨진 충분한 돈이 심지어 있었습니다 left over 남겨진 이란 뜻으로써 과검사 left는 mone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라는 뜻이죠 자 거대한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The plan was to publish an online encyclopedia written by expert. 엑스퍼트 전문가죠. 과거문사 리튼이 앞에 있는 encyclopedia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전문가에 의해서 쓰여진 온라인 백과사전을 출판하는 것이었다. 퍼블리쉬 출판하다. 퍼블리쉬는 죽격 보호로서 쓰였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re was a major problem, 주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major 주요한 The content was being written extremely slowly. extremely, 극도로 부사 extremely는 부사 slowly를 꾸며주고요. 부사 slowly는 분사인 writte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With, 명사, 과거문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아티클은 기사죠. During the first year, 첫 해 동안 21개의 기사들만 쓰여진 채로 내용물이 극도로 천천히 쓰여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빙, PP, 진행, 수동태인데요.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 목전용법이죠. 뭐뭐하기 위하여 Accelerate는 가속화하다. 프로세스는 과정입니다.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writing content 내용물 쓰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The plan was changed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In the new project called Wikipedia 위키피디아라고 불리워지게 된 New project에서 과거문사, 콜드가 프로젝트 꾸며주죠. Permission, 허가입니다. 무슨 허가? 투부정사 할 허가죠. 투부정사가 명사, Permission 꾸며주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To write or edit articles 기사들을 쓰고 편집하는 허가가 Words give은 주어졌습니다. To anyone with the internet access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Not just to the expert alone A, not just B는 B뿐만 아니라 A도 또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엑스포트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사들을 쓰고 편집하는 허가가 주어졌습니다. The scale of collaboration was impressive. 공동작업의 규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케일은 규모, collaboration은 공통작업이죠. 임프레시브, 인상적인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첫 해 끝에 가서는, 즉 첫 해 말에 가서는 Wikipedia contained more than 20,000 articles in 18 language. 자, 위키피디아는 18개 언어로 된 2만개 이상의 기사를 포함했습니다.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더 사이트, 여기서 더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사이트죠. 그 위키피디아 사이트가 has grown rapidly,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rapidly, 빠르게. 자, 스웰은 증가하다는 뜻이고요. million이 100만이니까 40 million은 4천만개가 되겠습니다. swelling to more than 40 million articles written in more than 250 languages. 자, 랭귀지 언어죠. 250개 이상의 언어로 쓰여진 4천만개 이상의 기사들까지 증가하면서 그 사이트, 위키피디아 사이트는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every month, 매달 위키피디아 receives over 18 billion hits 자, 히츠라는 거 조회수죠. 자, 매달 위키피디아는 180억 이상의 조회수를 받습니다. making it 할 때 이 시간을 키는 거는 위키피디아입니다. 자, making it one of the most popular sites on the internet 자, making it 이하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근문이고요. one of the 형용사 최상급 복수묘서는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것, 즉, 위키피디아를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로 만들면서 매달 위키피디아는 180억 조회수 이상을 받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two 대상으로 하는 이란 뜻이고요. the general public 하면 일반 대중입니다. 그의 생각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금 모으는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의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자, 이 프로모툴은 홍보하다라는 뜻이고요. 펀드레이즈는 기금을 모으는 것이란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three 3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major problem 누페디아 헤드 자, 누페디아가 가진 주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자, 메이저 하면 주요한 이란 뜻이죠. 정답은 the major problem 누페디아 헤드 자, 누페디아가 가진 주요 문제는 was that? 대절리아였다. the content was being written extremely slowly with only 21 articles written during the first year 첫 해 동안 during the first year 첫 해 동안 단지 21개의 기사가 쓰여진 채로 내용물이 극도로 느리게 쓰여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누페디아가 가고 있는 주요한 문제였다.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at can you infer? 자, infer는 추론하는 뜻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from the second and third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부터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3번이죠. anyone who can access the internet can write article for wikipedia 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구든지 자, 위키피디아를 위해서 기사를 쓸 수가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회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6과 144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6 레슨 6 Better Together 레슨 6 Reading 1 Many heads are better than one 백식장도 맡기면 낫다. 144쪽 첫 번째 줄입니다.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는 자,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실 수 있게 해주다. 자, 이네이블 피플 프롬 아라운드 월드 투 빌드 프리 시어드 널리지 베이스 위키피디아는 전세계로부터 온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공유된 지식의 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It's volunteer 자, it's는 당연히 위키피디아죠. 자, 위키피디아 자원봉사 작가들과 편집자들 Who are united 자, united 결속하다 By the joy of sharing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기쁨에 의해서 결속하게 된 위키피디아 자원봉사 작가들과 편집자들은 Have compiled 편집했습니다. 컴파일 편집하다, 역다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in a single location 로케이션 장소죠. 하나의 장소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그들이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made it 자, 이시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죠.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make 목적어 목적역 보호 뭐뭐가 뭐뭐하게 만들다 이때 compiled라는 과거분사와 made라는 과거분사가 모두 병렬구조로서 해부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기쁨 The joy of sharing the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기쁨에 의해서 결속하게 된 위키피디아 자원봉사 작가들과 편집가들은 In a single location 하나의 장소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편집해 놓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thanks to them 그들 덕분에 thanks to momo 덕분에 We see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How much we can achieve and run when we work together 자, work together 함께 일하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when we work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Another form of a crowd sourcing 또 다른 형태의 crowd sourcing은 It's a citizen science 시민과학입니다. 자, 컨머치 그 위치에 그런데 그것은 즉 관계대명사 개수전법이죠. It's the practice of public participation 대중 참여의 실행이고 collaboration in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의 공동작업입니다. 자, practice라는 건 실행, participation, 참여 collaboration은 공동작업입니다. Through citizen science 시민과학을 통해서 Through는 뭐뭐로 통하여 People, correct data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읍니다. Correct border and share knowledge 그리고 지식을 공유합니다. 자, knowledge 지식이죠. For research project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A great example of citizen science 시민과학의 위대한 예시는 is project birdburst in the US 미국의 project birdburst입니다. 오디나리 바리스펀트 평범한 참가자들이 어디에서 온? In all parts of the country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 Observe 관찰하고요 레코드 기록합니다. 데이터를 뭐에 대하여? 자, appearance 출연이죠. 이러이러한 것의 첫 번째 출연에 대하여 어디에서 온? From Ia에서 온 어디에서? In their local area 그들의 지역에서 자, species는 종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서 온 In all parts of the country 전국에서 온 평범한 참가자들이 In their local areas 그들의 지역 내에 있는 자, 다양한 식물 종으로부터 온 잎사귀와 꽃과 과일의 첫 번째 출연에 대한 데이터를 Observe 관찰하고 레코드 기록합니다. Then, 그런 다음에 데이 여기서 데이는 Ordinary body response죠? 그 평범한 참가자들이 Send their data 자, 그들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To a national database 자,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거 Send the national database Their data 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Scientist use the accumulated data Accumulated 하면 축적된 이란 뜻이죠. 과학자들이 그 축적된 자료를 이용합니다. In order to 정사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용법이죠. 배우기 위하여 About 이하에 대하여 배우기 위하여 여기서 자, 이 How 이하는 Learn about 목적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Respond to 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반응하다 Crime changes 는 기후변화죠. How individual friend species respond to Crime changes locally, regionally and nationally 즉, 어떻게 개별적인 식물종이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반응을 하는지 에 대해서 배우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자, They 그들 여기서 그들은 과학자들이죠. They will also use it 자, 이 시 가르치는 것은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자, 투합의 인워도 생략되어 있죠. 자, 투부정사 부사전용법 중에 목적용법입니다. 탐지하기 위하여 To detect The possible long-term impact of climate changes 기후변화의 영향이죠. 가능한 한 장기간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탐지하기 위하여 그들 즉, 과학자들이 그것 축적된 데이터를 또한 사용할 것입니다. 자,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자, Compare A with B는 A와 B를 비교하다죠. Comparing the findings with the historical data 자, 그 발견한 것을 역사적인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가능한 한 장기적 영향을 탐지하기 위하여 그들 즉, 과학자들은 그것 축적된 데이터를 또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at unites the volunteer writers and editors of wikipedia 자, 무엇이 위키피디아의 자원봉사 작가들과 편집자들을 결속시켰는가 유나이트 결속시키다. The joy of sharing their knowledge unites them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그들을 결속시켰다. 이게 정답이죠.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role of participants in Project Bird First? 자, Project Bird First의 참가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They observe and record data about the first appearance of leaves, flowers, and fruit from various plants, species in their local areas. 자, 그들은 그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식물종으로부터 나온 잎사귀와 꽃과 과일의 첫 번째 출현에 대한 데이터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And then 그런 다음에 They send their data to a national database. 그들은 그들의 데이터를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보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Each sample of data sent in voluntarily by tens of thousands contributors. 자, tens of thousands 라는 건 수많이죠. Contributor는 기여자입니다. 수만명의 기여자에 의하여 voluntarily 자발적으로 sent it in 보내어진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 샘플은 is hugely valuable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hugely 크게 valuable 가치 있는 each 샘플이 문장의 조기 때문에 동사 is를 썼죠. In fact, 실제로 a research project of this grand scale grand 웅장한 scale 규모죠. 이러한 웅장한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는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without crowd sourcing crowd sourcing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without 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왜요? 앞에 가정법 과거 우두비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 푸절을 대신하는 가정법 과거 자리에 without 이야 가 나온 것입니다. nowadays 요즘에는 crowd sourcing is being enhanced 비빙 PP 진행 수동 텐데 비동사의 시제가 현재 현재 진행 수동 태죠. enhance 는 향상 시킨다는 뜻이니까 향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뜻이죠. 바이아에 의해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입니다. search as 뭐뭐와 같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와 even specially designed 크라우드 sourcing 플랫폼 심지어 특별하게 고안된 크라우드 sourcing 플랫폼 과 같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크라우드 sourcing 향상이 향상이 되고 있는 중 입니다. search network and platform 자 그러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make it easier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it은 가짜 목적어죠. 뒤에 나오는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ake advantage of 는 뭐뭐를 이용하다는 뜻이고요. message는 물이란 뜻입니다.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뭐뭐가 뭐뭐하게 만들다 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easier 같은 형용사가 온 걸 잘 보세요. 자 그러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자 뭐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낸다? 예전보다 더 than ever before 예전보다 더 무리 대중의 결합된 힘을 이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this collective power 이러한 집단의 힘은 자 collective 집단의 라는 뜻이죠. 헬프 목적어 두부 정사 헬프 목적어 동사 영 둘 다 되죠. 왜 헬프가 준사 역동사 니까요. 그래서 어치브 앞에 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얼라 타면 훨씬 이란 뜻이죠. 비교급 모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possibly는 아마도 이런 뜻이죠. This collective power helps us achieve a lot more than one of us could possibly achieve alone. 우리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혼자서 아마도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러한 집단의 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성취하게 도와줍니다. 자 셀프 스터디 크레이션 6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benefit of using collective power? 집단의 힘 collective power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By using collective power 집단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We can achieve a lot more than one of us could possibly achieve alone.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트 드뉴스 question 2번 질문입니다. What can you infer? 인포는 추론하다. 당신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From the second paragraph on this page 이쪽 의 두번째 단락으로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2번 이죠. Cloud sourcing has become more accessible to people than before. Cloud sourcing 이 예전보다 사람들에게 더 잘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레슨 6. Reading 2. A Very Special Sporting Event 147쪽 첫째 줄 몇 년 전에 스포츠 이벤트 for disabled teenagers 장애인 10대를 위한 스포츠 행사가 워즈 열리게 되었습니다. 홀드 열리다. 과감사 헬드가 됐으니까 열리게 됐다. 이 말이죠. The day was bright and clear. 그날은 밝고 깨끗 깨끗 했습니다. Without a crowd inside 시야에 구름 하나 없이 자 이 인사이트는 시야 안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야에 구름 하나 없이 구름 한 점 없이 그날은 밝고 깨끗 했습니다. The early autumn breeze 초기 가을 산들 바람이 블루 젠틀리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Breeze 라는 건 산들 바람 이죠. Across the face of the crowd 군중 둘 얼굴 이죠. 군중 둘 얼굴 위로 이른 가을 산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The stadium 경기장이죠. Decorated with 라는 거는 모모스로 장식된 이란 뜻입니다. 플래그 깃발 벌론 풍선이죠. 깃발과 풍선으로 장식이 된 운동장이 was packed with excited spectators 흥분된 관중들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be packed with 라는 거는 모모스로 가득 차게 되다 이 말이죠. excited 는 흥분된 겁니다. 스펙테이러 쓰는 관중들이죠. The first event 첫 번째 행사는 was the 100m dash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죠. 첫 번째 행사는 100m 달리기 경기 10m 9 10m 10m 참가자 9명의 10대 참가자들이 were getting ready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인데요. respective lane respective 는 각각 레인은 길입니다. 9명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각각의 레인에서 각각의 길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Standing at the start line 자 스타팅 라인이라는 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에 서 있는 채로 자 부대 상황을 나타나는 분사건문이죠. They fix their eyes on the finish line 자 finish line은 결승선이죠. 그들은 즉 9명의 선수들 참가자들은 결승선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픽스 고정시키다.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죠. 자 despite their disability 자 그들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disability 장애죠. 더 컨테스턴 그 9명의 참가자들은 자 컨테스턴 참가자들은 Had been training hard for the race 그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드 열심히 훈련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nd walking to win 자 Be keen to 간절히 뭐뭐하다 간절히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1 1번 질문입니다. What can you infer 자 인포 추론하다 From the pains they fixed their eyes on the finish line 자 결승선에 그들이 눈을 고정시켰다라는 그 억구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The 9 Teenage Contestant 그 9명의 10대 참가자들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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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드 풀리 온 위닝 더 레이스 경기 이기는데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he fact that that had disabilities 그들이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Did not matter to them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뎀은 당연히 참가자들이죠. once 뭐뭐 하자마자 once the starting gun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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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건 괭음이 울리다 이 말이죠. 그 시작하는 총이 탕 하고 괭음을 울리자마자 they started learning vigorously 그들은 힘차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vigorously 힘차게 자 to take up의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전역법 중의 목전역법 뭐뭐하기 위하여 to take the lead take the lead 선수를 차지 하답니다. 선수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힘차게 vigorously 힘차게 달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에드스네즈 주요동사 뭐뭐 하자마자 에드스네즈 the race started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과검사가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후치수식이죠.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happened 발생했습니다. all over sudden 갑자기 one boy stumble 한 소년이 넘어졌습니다. stumble 넘어졌다 and fell to the ground 그리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for a moment 한동안 he lay there in shock 인쇼 그는 충격에 휩싸였죠. 그는 충격에 휩싸여서 그곳에 누워있었습니다. lie의 과거 형태는 lay죠. then 그런 다음에 he started crying in disappointment in disappointment 실망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의 목적어자리에 동명사 ing가 쓰였죠. his knee 그의 무릎은 were bleeding 피를 흘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nd it seemed like 뭐뭇처럼 보였습니다. he was in a lot of pain 그가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이 말이죠. seemed like 는 뭐뭇처럼 보이던데 과거가 됐으니까 뭐뭇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the boy was clearly very distressed distressed 괴로워하는 그 소년은 분명히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the crowd fell quiet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and look at him with sympathy sympathy는 동정심이죠. 동정심을 가지고 그 남자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6과 148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6 Better Together 레슨 6 Reading 2 A Very Special Sporting Event 148쪽 첫째 줄입니다. What? 뭐뭐인 것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죠. What happened next 그 다음번에 일어난 일이 Took everyone by surprise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Take by surprise 깜짝 놀라게 하다 이 말이죠. From further along the track 그 길을 따라서 좀 떨어진 곳에서 The other eight runners 나머지 여덟명의 주자들이 Heard the voice cries 그 소년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Each of them 그들 각각이 Began to slow down 속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And look back Toward the boy 그리고 Toward the 뭐뭐를 향하여 그 쓰러진 소년을 향하여 되돌아보았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 어러너 한 주자가 Turn around 뒤를 돌아섰습니다. And ran straight back Toward the starting line Where the boy had fallen 그 소년이 쓰러졌던 Head fallen 대가거죠. 그 소년이 쓰러졌던 그 출발선을 향하여 다시 뒤로 뛰어갔습니다. 곧장 뛰어갔습니다. Toward은 뭐뭐를 향하여 이런 말이죠.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로서 선행사 The starting line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 주자가 달려간 게 과거라면 소년이 쓰러진 건 대과거이기 때문에 Head fallen 이라는 과거 완료를 쓴 거죠. The others 나머지 사람들도 Also went back to help their fellow loader 그들의 동료 주자를 돕기 위하여 went back 뒤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 투합의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용법이죠. Older learners 모든 주자들이 Surround Crying Boy 그 울고 있는 소년을 둘러쌌습니다. Surround 둘러쌌다 And gently help him up 힘이 가르치는 거는 The Crying Boy 울고 있는 소년이죠. 그 울고 있는 소년을 부드럽게 도와주었습니다. Gently 부드럽게 A Boy With Autism Autism은 자폐증이죠. 자폐증을 가진 한 소년이 Brush the dust of him 힘이라는 거는 쓰러진 소년이죠. 쓰러진 소년의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Brush 털어주다 dust 먼지죠. And patting him on his head 자 누가 그쵸 자폐증을 가진 소년이죠. 주어가 빠져있습니다. 패턴스 다듬다 그 쓰러진 소년의 머리를 자폐증을 가진 소년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A Girl With Down Syndrome 자 Down Syndrome 주는 다운 증후군이죠.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softly 부드럽게 Hug the 힘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Hug 껴안아주었습니다. And Said 그리고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Chill Up 자 기운 좀 내 Grab my hand 내 손을 잡아 And Get up 그리고 일어나봐 자 Grab이라는 거는 잡다 이런 뜻이죠. 신 Up 기운 좀 내라 이런 뜻입니다.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Let's 뭐뭐 합시다. Let us 를 줄인 말이죠. Then 그런 다음에 All nine contestant 아홉 명의 모든 참가자들이 Put their arms around one another shoulder 자 각각의 어깨에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Put their arms around 라는 건 어깨 동무를 하다 이런 말이죠. And walk toward the finish line 자 toward 뭐뭐를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Smiling all the way 자 이거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건문이죠. 내내 웃으면서 내내 웃으면서 결승선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Without the kindness of its competitors 여기서 without은 이 푸절을 대신해서 쓰이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would have pp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쫓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kindness 친절함 competitors 경쟁자죠. 그 소년의 경쟁자들의 친절함이 없었더라면 the boy 그 땅에 쓰러진 소년은 would have remaining tears on the ground 땅에 눈물을 흘린 채 남아있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경쟁자들의 친절함이 있어서 땅에 눈물을 흘린 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과거 사실이 숨어있는 문장이죠. 자 instead 그 대신에 he 그 땅에 쓰러졌던 소년이 was making his way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자 make one's way 나아갔다. 어디를 향하여 to the finish line 자 결승선을 향하여 뭐를 가지고 with joy owning space 그의 얼굴의 기쁨을 가지고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ing 진의형인데 비동사가 과거니까 과거 진의형이죠. after a moment of silence 사일런스 침묵이죠. 침묵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관객들이 와락 박수갈채를 터뜨렸습니다. 자 burst into 와락 뭐뭐를 터뜨리다. 어플라우스는 박수갈채입니다. everyone in the stadium 스테디움 경기장이죠.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stood up 일어났습니다. and the cheering went on 자 go on 계속됐다. 자 박수갈채가 계속되었습니다. as 뭐뭐 할 때 the nine contestant 아홉 명의 참가자들이 reach the finish line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and waved their hands in the air 허공에 대고 그들의 손을 흔들었을 때 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웨이브는 흔들다죠. 누가 흔든 거죠? 그렇죠. 아홉 명의 참가자들이 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스테레토지지 뉴스 question number 2입니다. what can you in for? 자 인포는 추론하다. 당신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from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 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the contestant cared more about their fellow runner than they did about winning the competition 그들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했던 것보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동료 주자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썼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safe study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문장이 맞으면 T에 문장이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number 1 1번입니다. when the boy fell down 그 소년이 땅에 쓰러졌을 때 his fellow runners were back toward him 그의 동료 주자들이 그를 향해서 되돌아왔다. T 맞는 말이죠. 2번 The boy who fell down 땅에 쓰러진 소년이 could not finish the race 경기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because of his injury 그의 부상 때문에 아 이거 아니죠. F입니다. many people were moved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2 tears 눈물을 흘릴 때까지 moved 2 tears 라는 거는 눈물을 흘릴 때까지 감동했다. 즉 감동해서 울었다. 이런 뜻이죠. 뭐에 의하여 By the site 이러이러한 광경에 의하여 어떤 광경 Young people supporting their fellow runners and working together across the finish line supporting 자 이거 현재 분사 9가 people 꾸며주고 있죠. 그들의 동료 주자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리고 자 결승선을 가로질러서 함께 걸어오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의 광경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supporting 이하는 그 working과 병렬구조 이루고 있습니다. 아 people 꾸며주고 있죠. working과 supporting은 병렬구조입니다. people who were there that day 그 당시에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told the story for many years after 그 이후로 여러 해 동안 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people이고요. 동사는 told입니다. 목적어는 더 스토리죠. 원 스펙테이러 said 스펙테이러 관중이죠. 한 명의 관중이 말했습니다. Their warm heart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터치드 every one of us at the stadium 스테디움 경기장이죠. 경기장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터치 감동시키다. winning a medal 메달을 따는 것은 was not as important as helping their fellow runner 그들의 동료 주자를 도와주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deep down 마음속 깊숙이 We all know that 우리 모두는 대절이야를 알고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than individual victories 개별적인 승리보다도 마음속 깊이 deep down 우리 마음속 깊이 개별적인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more important 가 앞에 나으론 명사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선행사를 포함하죠 in what matter 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making sure 대절이야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주격 보호자리에 making sure 가 나와있네요. 명사자의 형법이죠. 자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everyone succeed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 자 가장 중요한 것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걸 확실히 하는 것이다.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it means slowing down ourselves slow down 속도를 늦추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도를 늦추는 걸 의미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만드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The nine contestant 자 그 아홉 명의 참가자들이 taught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very important lesson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다. teach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사형식동사죠. about 이하에 대한 자 뭐에 대한 더 밸류 오브 코어 익지스턴스 익지스턴스가 존재인데 앞에 코가 붙었어요. 함께 존재하는 건 공존입니다. 그 아홉 명의 참가자는 공존의 가치 더 밸류 오브 코어 익지스턴스 공존의 가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자 teach의 과거 형태는 토트를 썼죠. after that day 그날 이후에 자 테스는 지시형용사로 대일한 명사 꾸며주죠. 자 그날 이후에 all line runners 9명의 주자 모두 다 were remembered as winners 승자로서 기억이 되었다. as는 자격이죠.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according to one spectator at the sports event 그 그 그 그 그 그 따르자면 what is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victories 자 개별적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individual victories라는 건 개별적인 승리죠. according to one spectator 한 관객에 따르자면 making sure everyone's succeed is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victories 자 개별적인 승리보다도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만드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대에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심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 fact that that's a real한 사실이죠. we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은 does not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omma 오브 오와 대절 등을 사용하여 명사 구의의 의미를 보충하는 경우 우리 이것을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동격의 됐을 사용한 경우 그 that 이하의 절이 완전한 문장이며 동격의 됐절을 이끄는 주요 명사로는 news fact thought idea opinion doubt hope question 등이 있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everybody knows the fact that 모든 사람들이 대절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the fact 와 대절 이하는 동격 이죠. I didn't commit the brutal crime commit 죄를 범하다 brutal 끔찍한 잔인한 크라임 범죄 내가 그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I cannot agree with the doctor's opinion that 여기서 the doctor's opinion 과 that 은 동격 이죠. 나는 대절 이하라는 의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나 동의할 수가 없어. I am fully recovered from my back surgery 자 백은 등 이죠. 내가 내 등 내 척추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 됐다는 그 의사의 의견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The mayor expressed is hope that 그 시장이 그의 희망을 설명했다 표현했다. 히스 호프와 대절 전체는 동격 입니다. The citizens w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get a job. 자 to get a job은 opportunities 꾸며주고 있죠. 시민들이 직업을 얻을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거다. 라는 그의 희망을 시장은 표현했습니다. express 표현하다. 이번 시간에는 이 푸저를 대신하는 업구 without 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without my mom's support 우리 어머니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given up a long time ago 오래전 했죠? 나는 오래전에 포기했었을텐데 자 would have pp 요 용법 가정법 과거 완료 왔습니다. 부정문 부정문은 would not have pp 용법 을 쓰죠. 여러분 잠깐 예시문 보겠습니다. if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바꿨을 수 있죠. 왜요? if 가 생략되면 주호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되니까요. for for not without extent for 로 바꿀 수 있구요. 뒤에 과정법 과거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if had nothing for 가 쓰였다면 if 를 생략했을 때 had nothing for 바꿨을 수 있구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for for without or ext for 바꿨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if with want for 뒤에는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데 if had nothing for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if 절을 대신하는 업구 without 에 대한 설명입니다. without 은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if 절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절의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구문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ithout his advice 그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made the long choice for my first date with 제시 제시와의 첫 데이트에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그의 조언이 있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 직세법 과거 이기 때문입니다. 자 without your cell phone 당신의 핸드폰 이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had a hard time contacting my mother 나의 엄마와 연락하는데 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이 포절을 대신 without 이 쓰인 거죠. 이 말 속에는 네 휴대전화가 있어서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라는 과거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ithout her father's F 그녀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she would not have got used to using chopstick chopstick 은 젓가락 그녀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would have pp 의 반대말은 would not have pp 가 된다는 거죠. 나세 위치 좀 조심하고 chopstick 은 젓가락 이에요. can used ing pure custom ing 는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도쿄화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6과 146쪽 애프터 리딩부터 입니다. 레슨 6 Better Together 자 6과의 애프터 리딩 1 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with the words in the box based on reading 1 자 리딩 1 에 기초 하여 박스 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리딩 맵 을 완성 하시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는 Did no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To build the base for the statue 조각상을 위한 받침대를 지을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베이스라는 것은 받침대죠. 자 솔루션 해결책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이죠. 조셉 조셉 퓰리처 이 사람입니다. 프로모트 홍보했습니다. 펀드레이징 캠페인 타겟 제너럴 퍼블릭 제너럴 퍼블릭 이라는 건 일반 대중이죠. 일반 대중을 타겟 앱 대상으로 한 펀드레이징 기금 모으기 캠페인을 조셉 퓰리처가 홍보했습니다. 리절트 그 결과 도네이션 from more than 120,000 people 12만 명 이상으로부터 온 기부가 헬빌 더 베이스 퍼더 스태츄 그 조각상에 받침대를 짓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프로블럴 문제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워하이어드 고용이 되었습니다. 투 메이컨 온라인 인사이클로피디어 인사이클로피디어 자 이거는 백과사전이죠. 온라인 백과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but 그러나 the contents was being written extremely slowly 그 내용물이 extremely slowly 극도로 천천히 쓰여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솔루션 해결책이죠.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the permission to write or edit wikipedia article 자 wikipedia 기사를 쓰거나 편집하기 위한 허락이 was given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to anyone with internet access 인터넷 접속을 가진 누구에게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wikipedia 기사를 쓰거나 편집하는 허용권이 인터넷 접속하는 누구에게든 주어졌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리저드 그 결과입니다. huge amount 굉장히 많은 양이죠. 굉장히 많은 양의 information 정보가 has been compiled in a single location 어떤 단일 장소에 편집이 되어져 왔습니다. 자 problem 문제입니다. scientists need a large amount of data about when leaves flowers and fruit first appear 자 데이터 쓰는게 맞죠. 자 과학자들은 언제 잎사귀 꽃 과일이 처음 나타났는지 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솔루션 해결책이죠.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cities report on the first appearance of the leaves flowers and fruit in their local areas 시민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잎사귀와 꽃들과 과일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리포트 어 뭐뭐에 대해서 보고하다. 리저드 그 결과 사이언티스트 유스 데이터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To find out 발견하기 위하여 How individual plant species respond to climate change 자 climate change 는 기후변화죠. 어떻게 개별적인 식물종이 기후변화에 반응하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자 유과의 expressions in use 입니다. A번 입니다. Match the expression involved to the expression with the same meaning. 자 두껍게 쓰여진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과 연결하시오. Match A to B A를 비해 연결하라. 1번입니다. Excessive exposure to the sun 태양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May ultimately lead to skin cancel 피부암을 결국 초래할지도 모른다. ultimately 하면 결국은 이란 뜻이고요. lead to는 뭐뭐를 초래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뭐뭐를 초래하다 result in이죠. lead to 뭐뭐를 초래하다 result in B번과 연결합니다. 2번 Each patient will respond to this pill differently. 필은 알약이죠. 각각의 환자는 이 알약에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respond to 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반응하다는 뜻이죠. C번 react to 와 연결됩니다. 3번 You can take advantage of discount if you buy in bulk. 자 in bulk 은 대량으로 이렇듯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discount 즉 할인을 당신은 이용할 수 있다. take advantage of 는 이용하다 뜻이죠. 그렇죠. make good use of 잘 활용하다 A번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B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 involved from A A에서 온 굵게 쓰여진 표현으로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He trained the seal 그는 물개를 훈련시켰습니다. 자 train 훈련시키다 seal은 물개죠. 뭐하기 위하여 to respond to whistle 자 whistle은 휘파람이죠. 호루라기입니다. 휘파람 호루라기에 반응하기 위하여 그는 물개를 훈련시켰습니다. 2번 I need to take advantage of my spare time to do my homework 자 to do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여가 시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take advantage of warm-ups을 이용하다 스페어 타임이라는 거는 여가 시간이죠. 스페어는 여가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숙제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여가 시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장입니다. working long hours at your desk 당신의 책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매일 lead to chronic physical or mental illness 자 chronic 하면 만성적인이죠. lead to는 뭐뭐를 초래하다.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with the words in the box based on reading to 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reading to에 기초하여 상자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reading map을 완성하세요. 1번입니다. nine teenage contestants with disability disability 장애죠. 장애를 갖고 있는 아홉 명의 10대 참가자들이 were getting ready to run the hundred and a matter dash 자 dash는 달리기죠. 100m 달리기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get ready to 뭐뭐를 준비를 하다 한 뜻이죠. 자 2번입니다. 에드스네즈 주호동사 뭐뭐를 하자마자 에드스네즈 the race started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러너 한 주자가 스턴벌 비틀거렸습니다. and cried in disappointment 실망 속에 울었습니다. 실망에서 울었습니다. 3번입니다. the other eight runners ran back to the boy who had fallen down to cheer him up 치어 업이라는 건 힘내게 하다 기운내게 하다 이 말이죠. 자 그 소년을 기운내게 하기 위하여 바닥에 쓰러진 그 소년을 향하여 나머지 여덟 명의 주자가 되돌아왔다. 자 투어드는 뭐뭐를 향하여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the contestant work toward the finish line together 참가자들이 결승선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함께 걸어갔습니다. showing the value of co-existence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이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결승선을 향하여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 연결관계를 검토해보세요. collocation 병치 연결관계죠. and write to another example in each blank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시를 쓰세요. 자 take the lead 라는 거는 선두에 서다는 뜻이고요. take the brain 비난을 받다 책임을 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take a walker 는 산책하다는 뜻이죠. 자 winner medal 하면은 메달을 따다 winner gold 메달 금메달 따다 winner silver 메달 은메달 따다 winner bronze 메달 동메달 따다 자 winner championship 은 우승하다는 뜻입니다. winner election 은 선거에서 이기다 라는 뜻이죠. 2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rules in the box 자 박스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1번입니다. she won a medal 그녀가 메달을 땄습니다. in a mathematics competition 자 컴페티션 경연대회죠. 수학 경연대회에서 그녀가 메달을 땄습니다. 2번입니다. The airline company 그 항공회사는 ought to take the brain 자 take the brain 비난을 받다 책임을 지답니다. 4 뭐 뭐 때문에 the airplane crash 비행기 충돌이죠. 그 항공회사는 비행기 충돌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3번입니다. in the end 결국에는 he caught up with the other competitors 캐쳐비드는 따라잡았다 여기서는 과거니까 따라잡았다 이런 뜻이죠. and took the lead 선두에 섰다. 결국 그는 나머지 경쟁자들을 따라잡았고 선두에 섰습니다. 6과의 리딩 레벡입니다. connecting to readings 두 개의 독해를 연결하시오. Matches problem to the right solution based on reading one and reading two 리딩 one과 리딩 two에 기초하여 올바른 해결책으로 각각의 문제를 연결하시오. 위에 있는 네 개는 problem 문제고요. 밑에 있는 네 개는 솔루션 해결책입니다. 1번 보십시오.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는 needed money 돈이 필요했습니다. to build the base for the statue of liberty 베이스라는 건 받침대죠. 자유의신상 받침대를 만들기 위한 돈이 미국 정부는 필요했습니다. A번과 연결합시다. 바이 아이엔지 원무함으로써 바이 컨더팅 펀드레이징 캠페인 자 티그 모으기 캠페인을 실행함으로써 컨덕트 실행하다 enough money to build the base was raised 그 받침대를 만들 충분한 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A번과 연결합시다. 자 2번 보십시오. the content of an online encyclopedia took a very long time to write 온라인 백과사전을 위한 내용물이 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걸렸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C번과 연결합시다. 2번은 C번과 연결합시다. By allowing everyone to write or edit articles 모든 사람들이 기사를 쓰거나 편집하도록 허락함으로써 A giant online encyclopedia has been created 거대한 온라인 백과사전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번은 C번과 연결합시다. 3번 문제입니다. One research project needed to collect large amount of data about various plants 다양한 식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연구 프로젝트는 모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B번과 연결합시다. 3번은 B번과 연결하세요. Citizen Independent Area 다양한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레크리레이러 about plant 식물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send the data to nationa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3번은 B번과 연결합니다. 4번 보세요. Alano fell to the ground 한 주자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And cried in disappointment 그리고 실망 속에 울음을 붙어뜨렸습니다. D번과 연결하면 되겠죠. The other contestant 다른 잠가자들이 have the learner stand up 그 주자가 일어나게 도와줬습니다. And all of them 그리고 그들 모두 다 close the finish line together 함께 결승선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과의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A 어플라이 적용하기입니다. Think of another example of successful crowd sourcing 성공적인 crowd sourcing의 또 다른 예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Show your idea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작품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A criminal was arrested be arrested 체포되다. 한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Thanks to 뭐뭐 덕분에 wanted 구인 광고 덕분에 어떤 구인 광고 that were posted on social media be posted on 이라는 건 어디에 게시되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구인 광고 덕분에 한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A number of people 수많은 사람들이 reported 보고 했습니다. Where and when they saw the suspect suspect 그 혐의자를 어디에서 언제 그들이 보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했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they gave 그들이 준 모든 정보가 pray or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n 뭐뭐할 때 트랙 다운 추적하다 죠. 그 혐의자를 추적할 때 그들이 준 모든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짝꿍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B번 reflect 반영 악입니다. Have you ever helped someone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 지라도 it did not guarantee your reward 이 시라는 건 여러분의 도움이죠. guarantee 보장하다 reward 보답 여러분이 도와준 것이 보답을 보장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당신의 작품 과 함께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Check your progress 당신의 발전을 체크해 보세요. I can explain some example of crowd sourcing and their result. 나는 crowd sourcing 몇 가지 예시들 과 그들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I can recognize that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victories. 개별적인 승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나는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의 발전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유과의 라이딩 빌더 포인트 원입니다. 동격의 접속사 되시죠. The fact that we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그 사실은 does not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matter to 누구에게 중요하다는 이런 뜻이죠. 앞에 나시 붙었네요. A번입니다. connect the part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to make appropriate sentence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아래 다가 쓰시오. 1번입니다. The new step that your real한 소식 어떤 소식 she had won a scholarship scholarship 장학금이죠. 그녀가 장학금을 탔다는 그 소식이 made up parents happy 그녀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her parents 가 목적 하고요. happy 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해석은 부사처럼 하더라도 형용사 쓴 이유는 목적격 보호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번 2번 The Proposal that 대절 이하라는 제안 어떤 제안 We should build more libraries 우리가 도서관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 제안이 Was accepted by a mayor 시장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더 지어야 한다는 그 제안이 시장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3번 The Possibility that 대절 이하라는 가능성 어떤 가능성 You will win the 트로피 네가 트로피를 딸 거라는 그 가능성이 Is very high 매우 높습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이 푸저를 대신하는 without 용법 입니다. Without my mom's support 우리 엄마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given up long time ago 오래 전에 포기 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죠. 엄마가 지지해줘서 오래전에 나는 포기 안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Would have pp 의 부정 은 would not have pp 를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에 B번입니다. Conn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 부분 연결 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안에다 쓰시오. 1번입니다. Without his joke 그의 농담이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felt awkward 나는 어색하게 느꼈을 텐데 그의 농담이 없었더라면 어색하게 느꼈을 텐데 농담이 있어서 어색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장 과거 완료로 표시한 거죠. 2번입니다. Without the tube 그 tube 가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drowned in the ocean 나는 그 대항에서 익사 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튜브가 있어서 나는 그 대 해안에서 그 바다에서 익사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가장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니까요. 3번 Without the loaf 밧줄이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fallen from the cliff 클립 이라는 거는 절벽 절벽 에서 떨어졌을 텐데 이 말 속에는 밧줄 이 있어서 내가 절벽 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과거 사실이 숨어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